왠지 겁나 이런 이런 공간 나오면 왠지 겁나 이런데 공간에서 꼭 마법사들이 지원을 하드라고 불러도 못을 극혐 난이도샷 뭐야 이거 여보세요 니들이 왜 깝치세요 나 보스 보스방 왔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때리면 데미지가 안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잡는건데요 여기는 우선 잡몸을 잡아라 그래야 될 것 같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귀찮은 상황이 나올수있어 어 큰일났다 중요한 부분을 때려야 된다고 어디 해골 와 큰일난데 이거 잡몸 부터 다 잡자 어 하얀색 저거같애 저거 물어봤어 해골이 아니구나 저거 야 이거 저거 안내냐 팀킬안돼 은근히 기대해볼만한데 팀킬 간다아아아 어 팀킬 내네 팀킬 내 어어어어어 됐다 타겟으로 지정이 안되있었어 와 체력따는거 미쳤네 야 40대는 때려야겠 뭐야 이거 이 정도면은 100대는 때려야겠네 진짜 아 이게 알이 깨지면 체력이 확 따라 공략 그렇게 안 어려울것 같은데 다리가 다리가 넓어 다리가 넓어서 웬만하면 안맞은것같애 오케 좋아좋아 좋아 어우 샹 잡몸 부터 제거할 시간이 없네 이거 무제한 무한으로 나오는것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체력따네 여기있으면 됐다 됐다 야 간다 아아아아아 아 이킬 까먹었다 이킬 까먹었어 아 일부러 이래서 양수폼한건데 이킬 까먹었네 우와 이거 뭐야 지금이야 지금 아 이거 쉽지않겠다 처음에는 못깰것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지 때리고 있었는데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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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잃지 알았다 잡으러 올줄 알았다 온다 온다 오오오오오 Ley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와 체력이 없어 아..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깨자 아 저 얼굴도 아파 이제 제발 깨자 이제 아 아파요 화살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활이.. 활이 좋다는 게 뭐야? 얘를 잡으려고? 아니면 잡몹들? 잡몹들 근데 잡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진짜 고통이고 무엇보다도 계속 나와 잡아도 처음만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아 오케오케오케 와 이 패턴 이거 알기 힘드네 랜덤이네 에이 시 에잇잇 에이 시 에잇잇잇 으 traumatic 에잇잇잇잇 으 그래도 에잇잇잇잇 응 아 이거 뭐야 끝나는것처럼 보였는데 아하 와 오케 좀 감온다 감와 감아 감아 얘들아 감이 온다 감이 와 감이 와 감이 와 감이 와 아 아 지금 알았는데 지금 깨달았는데 아 오케 감 왔어 감 왔어 이번엔 못 깨도 훨씬 나아 지금 상황 조금 이제 알거 같애 아이고 아이고 피해 나이스 아 이게 많이 때리면 안되겠다 많이 때리면 스태미나 관리가 안돼 그냥 이럴때는 가장 멀리 떨어졌다가 아 온다 오케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느낌온다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이 정도 당하지 않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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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손 봤어요 손 봤어 손 모양 보였어 아이 찾으라고 여기가 아니라고? 야 야 지금 딱 보니까 뒤쪽이다 아 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어렵지 않아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난 멘탈 마문으로 가겠어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한대도 못다렸는데 이렇게나면 잘 피할 줄이야 눈물나네 지금 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왔다 왔다 자 급하게 하지마 어 이건 뭐야 이건 뭐 뒤로 누워버리는거야 뭐야 이거 오케 오케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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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왔어 야 잠불 잠불 머시게 하나 먹을까? 아이구씨 잠불 먹다 뒤지겠네 자 아 여기있네 손이 있네 손 쓰면 아깝다고? 괜찮아 아 어우 안 돼 안 돼 와아 이건 뭐야 이쪽으로 가자 와아 안 돼 안 돼 와아 야아 이건 뭐 오케 왔다 왔다 그 다음 어디지? 아 그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왔어 왔어 그 다음 어디지? 아 여기네 이거 아닌가?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등? 등 맞는데? 유샹 아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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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스테미너를 남겨놨지 아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저거 감소가 들어가야되나? 오우 체력다른데 이거 등 맞아요? 등 맞아? 저거 맞아? 등으로 눕혀 아 이거 여기네 아아 아 뭔지 알거 같은데 이게 잘은 안오네 잘은 안오지만 알거같애 팔? 팔은 화살이 없어 뭔가 눕히는 패턴이 있는거 같은데 검색대 검색? 검색? 검색되나? 이게 지금 뭔가 있어 이게 방법이 아니야 손 때려도 대비해서 들어간다고? 아이고 야 그거 진작 진작에 말해주지 이게 와아 시안 손? 어어 아아 하얀 손? 아아 으아 잡았어요 우린 언제나 을 계속해서 아이템 모으면 될거 아냐 노가다에서 하나정도는 써도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우랑님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깔끔했네요 야 내가 봤을때는 이거 잔불 쓴거 신의 한수였어 진짜 눕히는 패턴은 없어 귀 안에 뼛조각 전신에 나무방패 오케이 야 나 이번에 진짜 빨리 깼다 이번에 이번에 진짜 빨리 깼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빨리 깼어 지금 와아 14000 됐어 아 레벨업 하러 가자 레벨업 이번에 진짜 빨리 깼네 이거 편집을 해서 깬 편만 올리겠지만 이거 거의 뭐 10분 만에 깼어요 지금 어 그치 이제 기량을 찍어야겠어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이제 제가 여기를 못 깰 것 같아서 새로운 무기를 지금 얻으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얻으려면 기량을 13까지 채워야 됐네요 타도를 얻으려면 그러긴 또 상황이 안좋아서 그냥 깨자 이거였는데 기량이 기량이 아까 뭐야 13 되야된다고? 13인데 지금 16이었나요? 어 그치? 다 채웁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타도를 찾으러 갈 수 있겠네요 어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4시부터 지금 11시 반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구요 어 이제 내일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구요 왼쪽 아니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있으니까 다양한 비디오게임 많이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4,0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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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